그럼 이거 다 맞다 이 형님 어? 아이고... 괜찮아 아 시끄러워 뭐야? 넷이... 뭐야? 다시... 아니 내가 우리 1, 2, 3 남았는데 가지마 다 기쁜이 한다고 아이고... 왜 거기다?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지 가자고 자 앞으로 얘를 갖추세요 얘를 여기 여기 빨리 빨리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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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리 나오세요 아니 불키지마 아니 모르겠어요 아니요 자리 나오시고 가방 놓고 오세요 자 지금까지 내 얘기 안 했는데 절할 적에는 모자 벗고 합시다 예 빨간 모자도 나오고 자 시작합니다 지난해 모자를 쓰고 저랬어 자 지금부터 부자국가 나게 시산자일을 실시할 겁니다 머리에 쓰신 두건과 모자를 벗어주시고 두건과 머리 다 벗어주세요 다 벗어주세요 다 벗으세요 모자 두건 다 벗으세요 벗으세요 거기 위에도 옷 말고 모자만 핸드폰 진동을 해주시고요 저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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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데 지금부터 단기 4356년 서기 2023년 개문년 3월 열 아흘의 날 개경구자국산학회 시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각지에서 내빈 없는걸 알고 어 국민의뢰를 시작하십니다 국회에 대한 경계는 재단 옆에 있는 국기를 받아주시고 국기네요 정해 나는 자랑스러운 기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믿고 충성을 가할 것을 경계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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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다음은 애구가 제차인데 일절만 하겠습니다 큰소리로 생략하지 생략하지 생략 생략 그러면은 생략하고 이 순국소년과 먼저 가신 사느님들에 의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정해진 정해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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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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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간소하옵니다만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산신께 재를 올리나니 올 한해도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하여 산을 오름에 어려움이 없도록 굽어 살펴 주시옵고 회원 모두의 무사산행과 회원 가족이 건강한 가운데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원하며 여기 맑은 주와 포를 올리오니 임하시어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대민연 3월 19일 재경구자국산학회 회원 일동 3번 전하세요. 공관님. 아니요. 혼자 3번 하세요. 같이 해도 되고 축사하고 같이 하세요.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매년 해도 모르고 잊어버렸는데 선서를 안했습니다. 선서하고 시작할게요. 선서와. 사납 회장님. 죄송합니다. 국민원회 하고자 했어야 됩니까? 저요? 저요? 여기 끝에 뭐 탐색한다 포기도 없다 할 때 끝에만 같이 선청해 주세요. 내가 편집해 줄게 앞으로. 사납인의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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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사납인은 무궁한 세계를 탐색한다. 탐색한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정렬과 협동으로 온갖 고난을 극복할 뿐 언제나 절망도 포기도 없다. 없다. 사납인은 대자연에 통화되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속임도 꾸밀도 없이 다만 자유, 평화, 사랑의 참 세계를 향한 행진이 있을 따름이다. 구장옥 사납기 일동. 바로.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아원관으로 이정수 수석부에 대해서. 안좋다 일어나시고. 아, 잔을 피해야지. 잔을 피해서 다 똑같이. 여기다가 딱 필요하다. 앉았다 일어나서 전과 같이 잔을 물어 오세요. 아니, 아니, 그대로다. 예. 조종에서. 보다. 동양이 인기에 대한 짝수. 보다. 극복한 정보. 고맙습니다. 아, 대표님. 바로 사회는 어느 날. 자리에요. 1년 한행을 안전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자리에요. 선배님, 영원히 남아요. 카메라에. 찬 내리시고, 찬 이겨내려주세요. 똑같이 할까요 형님? 반대로 돌려. 팔에 돌리는 거에요. 극뿐 많이 안을 거에요? 그렇죠. 철세발 양집사는 술을 피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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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돼. 반대하세요. 다음은 헌작순입니다. 헌작순은 연장자를 우선으로 하는데 회장님들 먼저 하겠습니다. 회장님들 두 분들 나오셔서 이쪽 회장님 여기서 잔을 먼저 내려가서 올리시고 저쪽에 올리시고 같이 올리세요 그냥 같이 잔 받으세요 양쪽으로 여기 잔을 안 비우고 그냥 절만 합니다. 여기가 상대하수 회장님 상대하수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먼저 하세요 수석을 하셨으니까 부회장님 먼저 하세요 부회장님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 네? 부회장님 헌작하라 헌작 총무 좀 하고 드려 안 꺼지고 또 잔 갔다가 자기가 가까우세요 여기도 여기 헌영이 형님 아니 그쪽 양쪽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해 네, 그렇게 그냥 올려 올리면 돼 아니야 진짜 그냥 오지는 물 물 올리는건 올려 올려 선배 안 올려 올려 자기야 헌작은 그거 하는게 아니에요 선배님 여기다가 이렇게 따르면서 첨작도 하는건데 다음에 연장단순으로 이제 다음에 연장단순으로 이제 저거 모를라 이거 지금 끊는거 아냐? 그래 테니스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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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술을 조금씩만 따로 이제 네 안 해도 되고 그냥 저래 해도 되는데 술을 이왕이면 술을 좀 따르세요 네 기억해서 세 번 하는거 이게 낫지 나무래도 술 술 따로 조금씩만 따로 3분의 1씩만 따로 그래 네 네 네 네 원래 따르떡 네 선배님 하나씩 따로 어디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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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 주당도 2 거기 이게 너무 하나 여기 어릴들처럼 먹고 가버려 여유 고생 많고 사장님 그쪽이 하나 나 아니요 공투 빨리 많이 내고 빨리 공투 3개 쉽네 돈이 있으러 갈게 공투 3개 났다 안내고 올라가시고 다 받아 삼사십니다 계좌번호 이렇게 이런 돼지 입이 이렇게 크냐 아니 여기다가 계좌번호 저 거울 줄이면 돼지 입이 이렇게 커 대표 대표 두 분도 따로요, 같이 따로. 이거? 이거 주세요. 큰 대개 좋아, 큰 대개 좋아. 여기 우리. 여기만 따라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내 수는 없게, 그만해라. 절로 올려, 절로. 절로 올려. 그래서 한 배 하세요. 자, 다음에 다음 기스 다음 기스 어휴, 막 그냥 안 들어가. 많이 넣었나 봐. 안 들어가, 이비. 손주가 많네. 하나도 안 들어가, 아래. 아니, 저기, 양쪽이잖아요. 양쪽. 양쪽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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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쪽이니까. 우리가 한시대요? 한시대요 일단 한시대요 먼저 하시라고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가운데껄로 하죠 네 요한테 보낸다고 아니요 오는 중이에요 오는 중이더라고요 잠깐 연락 왔었어요 거기다 참배하세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 나도 안했어 앉아보지도 못했네 여기 절은 밀반반반반데 응 왠지 나중에 저 저한테 절해요 나머지 기수 하세요 나머지 기수 40회대 아 자 꿈맛은 40회대 오늘 40회대 뭐 한 번에 같이 땀땀한거지 하하하하 어이 좋게 아이고 암전산행하게 해주세요 아니 그래 아이씨 나강산생되게 하십시오 아 많으시니까 습자 다 딴자고 야 이거 안좋아 습자 다 딴자고 습자 다 따놔 다 따놔 그 사람 너무 많아 다 따놔 그 사람 너무 많아 닿는데 이쁜 사람이 너무 많아 돼지 너무 예쁘게 잘해놨다 근데 에너스 풀이 많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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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껏 또 가자라 가운데껏 또 가자라 자 자 예쁘다고 하자 자 자 자 돌리고 소름이야 기록에 담을꺼야 정미야 원래 카메라 기록에 담을꺼야 가운데도 하나 있어 가운데 가운데도 안했는데 총무님 왔냐 한번 받아 아니 따로 따라 그러면 아냐 올리면 안되지 술병을 갖다 여기다 따라 이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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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좀 채워 이리와서 이쪽으로 와서 양쪽에 채워 이게 첨작이야 가운데껏 빼 우리 우리 꽃마라 한번만 하는 기여 아 그래? 저쪽 한 번 꽃마라 사줄대요 사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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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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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주고 아 담배 자 기다려유 너 할거야 지금? 아 무슨 말이야 했어 다 아 했다고 나 정익이만 안 했어 정익이만 안 했어 정익이만 안 했어 너 왜 같이 하지 정익이가 마지막으로 한번 해 정익이가 따로 아니 아직 또라고 또 해야지 너 해 혼자 할려면 해 혼자 안 해 빨리 와 내리지마 내리지마 그냥 들어왔어 빨리 와 혼자 해 왜 거기다 안에다 꼭 그냥 첨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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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단독으로 해 단독으로 해 단독으로 해 단독으로 해 단독으로 해 정익이 아들 낳게 해 주시오 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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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끝난다 산신재배 마지막 제사를 드립니다 삼배하십시오 지금 하는 절차는 마지막으로 삼배 제사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산신재배 장신재배 부터 삼배 기대되면 지하 밥이 어디 갔나. 밥은 안 깠어요. 이것으로 구자국, 재경, 산악회, 시산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감사님. 수고하신 소중 감사님께 박수. 의중이야, 인중이야. 우리는 사탕, 사탕 먹어야지. 사탕? 아니, 안 먹으려고요. 여기 그냥 음식들 남겨 놓으세요. 저기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다 빼지 말고 음식은 남겨 놓으시라고. 남은 김에 가면, 이 acontece 잘 어울렸습니다. 그 연장에 도착했고, 무슨 adt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보는데,